홍범도 장군 유해 공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돌아오셨냐면 카자흐스탄에서 왔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왜 독립군의 대장군이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다른 것도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넘어왔나 좀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카자흐스탄이라면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셨냐면 일단 1868년도에 평양 인근에서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 유해가 북한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로 가야 된다 약간 논란이 있었고 남북 간에 신경전이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 산후 조리를 잘 못하셔서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일단 젖동량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머슴인데 그래서 아버지 혼자 어떻게 젖동량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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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도 어린 홍범도를 키우다가 병에 걸려 9살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9살의 홍범도 장군이 고아가 되는데 머슴이 아들이면 머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고아로 커요 어렵게 근데 그렇게 어렵게 크신 분이 어쩜 그렇게 키가 커요 키가 2m라고 하시죠 키가 2m? 190이 넘어져요 먹는다고 많이 크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머슴으로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유일한 탈출구가 뭐 있냐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를 하는데 상사가 그때 군이라고 하면 대한제국 이전이니까 이제 구한말 조선군이죠 아 조선군에 별의별 삥땅을 다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 그래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은 굉장히 욱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비리를 보고 못 참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월급을 삥땅 친 상사를 패고 탄령을 해 와 키 190이니까 뭐 그냥 꿀만만 때려도 다 나가 떨어지지 뻑 때렸어요 어 그리고 타령합니다 타령을 해요 근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백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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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배니까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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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에 들어가요 금강산? 금강산에 들어가서 이제 신계산은 전해 들어가가지고 네 스님이 돼요 스님이 돼요? 지담스님이랑 스님한테는 수계를 받아요 스님이 돼요 근데 머슴으신다 보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그 지담스님 밑에서 이제 그 불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글도 배우고 얼마나 그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순신 장군이란 걸 처음 알았대 그때요 그리고 사명대사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인생에서 큰 인연을 만납니다 비군이었던 여승과 사랑에 빠지는 거 저래서 인생 아주 화려하십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결혼을 해요 파괴를 하는 거지 파괴를 파괴하고 이제 저를 나와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막 살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제지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이 악덕 사장이 한 7개월 동안 일했대 거기 제지공장에서 7개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또 안 줬어? 안 주고 뭐라고 했느냐고 두 부부 보고 너희들이 7개월 동안 공밥 먹고 공짜로 잤으니까 오늘 돈 내놔라 아 그럼 못 참지 우리 홍범도 장군님은 또 패요 또 패! 어 성격이 좀 욱하는 성신이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숨어드는데 도저히 난 그 밖에 나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총 쏘면서 여기서 사냥하면서 살자 아 사냥꾼처럼? 근데 총을 잡고 쏴보니까 원샷 원킬인 거예요 총을 잘 쏴 총을 잘 쏴 타고난 포스였어 타고난 포스 아 이게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정말 총 잘 쓰는 그 스나이퍼들 모아서 이제 우리 사냥하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그때 결정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터지는 거지 중요한 연동인 게 뭐냐면 우리는 1894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해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버려요 농민들이 다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럼 조정에서는 고정과 민비 명성황후는 쌀을 풀어라 배가 고픈 우리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줘라 이래야 되는데 우와 백성들이 들고 오게 되다니까 일단 청나라에 먼저 파병을 요청을 해요 외세를 끌어들여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 누가 끌어들었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보면 민비 명성황후가 요청을 했대요 우리 민씨 가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청군을 요청을 해라 근데 그 당시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오면 똑같은 수의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는 조약이 체결된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를 중간에 두고 지들이 왜 지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었어? 우리나라에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동시에 주둔을 해요 실제로? 환영에 이제 그 동학농민군이 열받네 일단 외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세가 들어오니까 야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 때문에 외세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물러서자 그래서 물러서요 동학농민군이 그러면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청나라와 일본이 집에 가야 돼요 진압할 대상이 없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근데 청나라군은 간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못 간다 됐어 아이씨 욕 좀 해요 아이씨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땐 각오를 한 거 온 거예요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을 먹어버리자 아 그런 생각으로 왔어 올 때부터? 이제 진압 대상이 동학농민군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군은 뭐라고 하냐면 경북군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고종을 협박을 해 대포가지고 오늘부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국이란 걸 서명해라 고종 청나라로부터 독립국 왜냐면 속국 제국의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독립국이라고 서명하라고 서명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먹겠다 이거요 그 얘기까지 했어? 서명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 알고 있어서 그 정도요 아 그건 다 알고 거부를 해요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뭐 하냐면 남산 남산에 대포로 후대를 놓고 경북군 겨냥을 해요 빨리 사인하라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안 한다 안 한다 계기니까 실제로 대포를 발사해요 뽕 그러니까 결국엔 억지로 사인을 하는데 딱 항복문서 이제부터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걸 받자마자 일본 애들이 뭐 하냐면 요시 이젠 전쟁이다 청일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1894년에 많은 분들이 청일 전쟁을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지구들끼리 벌인 전쟁이에요 아이 자식들 자꾸 왜 우리한테 와갖고 그래 우리 땅에서 벌인 전쟁이라니까 지금 풍도 앞바다라고 안산시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앞바다에 있는 풍도란 섬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정박돼 있는 청나라 전함을 일본군이 선빵 날리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수속의 홍범도 장군이 아 그 상황을 다 지켜보셨군요 다 지켜보셨죠 그리고 1894년 1년 후에 1895년에 이제 민비가 시해돼요 일본군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호랑이라든지 무슨 뭐 늑대나 멧돼지를 잡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총을 잡은 김에 이 총뿌리를 저 일본 놈들에게 변우자 아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님 그러니까 네 그런 가운데 1905년도에 그 이완용 등등등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버리는 을사 늑약을 체결합니다 아 을사 늑약 우리는 을사 조약으로 배웠는데 을사 조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해요 늑약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을사 늑약이 체결된 무렵에 게릴라전을 벌이는 거예요 홍범 장군이 숲속에서 저 일본군이다 쏘라 팡 일본군이다 팡 팡 아 좋아 라디오 드라마 팡팡 아 아 실례 아직 안 죽었잖아 팡 아 아 이따이따이 이따이란 말은 어떻게 알아요 이따이따 비용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일본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서 홍범도란 애가 이런 놈이 있다 게릴라전으로 우리 일본군들을 지금 쏘고 있다고 저걸 잡아라 했는데 안 잡히죠 당연히 그때 별명이 나르는 포수였어요 이메타 거구가 총 들고 다니면서 원샷 원킬이요 빵 진짜 영화 같은 캐릭터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본군 그 당시 수뇌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진짜 치사한 결정을 내려요 인질급 누구를 스님이랑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와이프를 잡아와요 잡아온 다음에 편지를 쓰게 해요 아 홍범도 장군한테 보내는 첫 편지 여보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일왕 폐하에 은총을 받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고 일본군 측에서 약속했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걸 딱 일본군이 와이프 보고 사인하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부인께서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요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쥐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리냐 나는 차라리 죽겠다 우리 홍범도 장군한테 내가 편지 못 보낸다 그랬더니 기록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고문을 했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뭐냐면 손톱 사이에 이 화약을 집어넣어요 터뜨려 빵 빵 빵 빵 불씨를 고문 중에서 제일 심한 고문이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예전에 그 종로경찰서에서 우리 독립투사들 고문할 때 제일 먼저 이거거든 왜냐면 열 개잖아 이게 손톱 깎다가 조금 길게 잘라도 너무 아프잖아 여기 하나 딱 나가죠 아홉 개가 남은 게 보이는 거야 둘 셋 할 땐 다 불어요 끝까지 안 불어요 열 개를 사인하네 홍범 장군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막판에 뭐 하냐면 나는 깨끗하게 죽겠다 하고 향을 깨물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당연히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벙어리로 사시다가 너무 고문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세요 사모님 일본놈들이 말이야 더 잔인한 게 뭐냐면 홍범 장군에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또 보내요 홍범 장군이 있는 산채 가가지고 네 아버지 끌고 오라고 그래서 홍범 장군 그 큰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산채 가요 들어갔어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버님 어 아들아 왔냐 왜 왔냐 아버님 항복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신 걸 못 봤냐 너는 내 손으로 처단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탕 아들한테 아들을 근데 밖에서 다 보고 있는 거지 부하들이 야 지금 아들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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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까지 났잖아 탕 문 열고 들어가 장군님 그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귀끝만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요 아 일부러 홍범도 장군이 500m 바깥에서도 원샷 원킬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아들한테 쏘았는데 귀가 지나갔다 이거는 손이 약간 떨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러셨겠지 그니까 밖에 우리 밖에 우리 이제 병사들한테 뭐 이렇게 또 보여줄 건 또 있고 그래서 홍범 장군이 어머니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너도 그럼 여기 온 김에 산채에 남아서 나와 같이 총을 잡고 싸우자 그래서 싸워요 싸우다가 아들도 전사를 해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05년도에 이완용 등등등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먹어 이때 홍범 장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선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것보다 조선 바깥으로 나가서 간도로 나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펼치자 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남록강을 근데 간도 간도한데 간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도? 간도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항상 안 나 많이 들었거든 이거 무슨 뜻이 그냥 지명 말고 무슨 뜻이 또 있어요? 여기가 원래 만주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간도가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건국이 된 성지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족과 중국인들 조선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여길요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간간자에 섬도자거든요 중간에 낀 섬 같은 지역이다 해서 간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선인들이 먹고살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슬슬 압록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1905년도에 을사 늑약이 체계되자마자 모든 독립군 대부분 독립군들이 다 간도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조선족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하면 중국 전략이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 중국 동포 중국 동포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선족이란 민족이 있다고 보니까 대한민국도 조선족이 나라라고 저것들이 퉁혀버린 중국 시각에서 보면 조선족이다 김연아도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동포 중국 동포 그 당시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넘어가는데 간도 만주지역으로 여기서 가끔씩 무하마드 깐수 교수 얘기한다며 한 두 번 정도 얘기 나왔었어요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 아버지도 그때 독립운동 한다고 간도로 넘어갔고 이회영 선생 이라고 그러시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쳐요 지금 시세로 한 600억을 들고 가가지고 이회영 선생이 신흥 무관학교라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종골 의원했잖아요 이종골 의원은 까방권 한 100개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왜 이회영 선생이 손자잖아 손자야? 네 와 대단하네 자 간도에 들어갔어요 간도로 가십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네 참일운동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실을 말려버려야 되겠다 분명히 보니까 지금 독립운동의 근거지는 만주 간도 저기 아니면 블라디보스터코에 있는 연해주 이쪽 지방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건너오는 것이다 토벌을 하러 가자 해서 대규모 토벌대를 보내요 아 일본이 3.1운동 직후에 1920년도에 토벌대가 어디로 가냐면 두만강가에 있는 봉호동이란 데로 보내요 아 이제 봉호동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죠 아 봉호동이 우리나라 동네 이름이 아니었군요 중국의 봉호동 중국에 있는 봉호동 쪽으로 독립군들을 토벌하러 일본군이 올라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콩범대 장군이 금강산에 있는 절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거든요 사명대사의 전법 이순신 장군의 전법 그래가지고 천문과 지리를 이용해가지고 10대 1의 병력으로 일본군은 아작을 내버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봉호동 전투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똑같은 해 1920년도에 조금 더 내려가면 청산리하고 있거든요 아 청산리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세트로 거기선 뭐 일본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죠 거기서 같이 하세요? 김좌진 장군이랑? 그때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워요 본인이 일본군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뚜껑 완전히 열리죠 가만 안 두지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간도와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다 전멸시켜라 씨를 말려라 해서 일본 관동군들을 다 거기다 보낸 다음에 1920년도에 그 악명 높은 간도 참사를 벌이는데 조선인들을 다 죽여요 일본 애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어떤 식이냐면 일단 교회에 불질러요 불 지르면 사람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죽여 시체 수수바러 오죠 부인들이 또 죽여 엄마 아빠 찾으러 오죠 애들 죽여 이런 기록까지 있다니까 장암교회인가 어떤 교회인데 일단 남자들을 동네에 있는 조선인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문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질러요 그럼 숫덩어리가 됐을 거 아니야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그리고 매장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니까 매장한 다음에 조선인들은 매장도 용납 못한다 그래서 숫덩어리가 돼 있는 시신들을 꺼낸 다음에 석유를 붓고 또 태워요 뼈가 남도록 공식 기록만 그 3,400명 정도가 참살 당했대요 작두로 목이 잘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홍범도 장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결전이다 이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모든 간도지방과 만주 연해주지방에 있는 총 잡을 수 있는 애들 다가온 거라고 일본군과 전반 결전해버리자고 인원은 모였어요 인원은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총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조선 독립군들 우리가 무기 줄게 스키 아 러시아입니까? 러시아 스키 아 러시아 스키 고맙 스키 차이코프 스키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때 마치 러시아는 오셰비키 형령이 소련이 된 상태였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독립군들 우리가 총 줄 테니까 거긴 너무 멀고 자유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저기 시베리아에 거기 오면 총 주겠다고 그래서 조선 독립군들이 다 자유시라는 데에 모여요 네 1921년도에 근데 당연히 일본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 새끼들 총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측과 그 다음에 그 레닌의 신생 소련과 약간 작당을 해가지고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들끼리 서로 동족 상장하게 만들어요 총 속에 어떻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서로 총을 쏘고 주도권 싸움을 해요 일본의 계략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이게 1921년도에 자유시 참사라고 하거든요 그때 많은 독립군들이 난 소련 못 믿겠다 공산주의 못 믿겠다 해가지고 다시 만주와 간도로 내려오는데 홍범도 장군만 아니다 끝까지 믿어보자 소련은 우리를 믿고 총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연해주에 남아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뭘 하냐면 농사도 짓고 글도 가리키고 아이들한테 근데 이 러시아가 소련이 배신 때 있네 1937년도에 분명히 연해주에 있는 일본 첩자들이 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별 안 된다 캐스킹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무려 17만 명을 강제로 외국인들은 어디도 믿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1937년도에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하는데 그때 17만 명이 간도 만주 연해주에 있던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옮겨지는데 그때 홍범던 장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에 계셨었구나 카작스탄에 그들을 소련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카네이스키라고 부른 거예요 카네이스키 카네이스키 그거 어떤 놈이 스탈린이 한 거예요 그거 누구야 스탈린이 그랬어요 스탈린이 진짜 욕하며 도스탄프스키 그래가지고 정말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싸셨어요 강제 이주를 한 거잖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강제 이주 당하고 나서는 독립운동도 결국 못하셨을 때 못한 거죠 그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극장 수위 문지기 밤 야근 이런 거 홍범도 장군이 홍범도 장군이 극장 문지기 이런 걸 하다가 조국이 독립되는 1945년 그 독립을 못 보고 2년 전인 1943년도에 그 먼 타국에서 눈을 감싸요 너무 슬퍼 스토리가 마지막엔 그래도 좀 광복을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극장 수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고향이 또 평양이고 원래 그 파작스탄이 소련 국가였지 않습니까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선 빨치산의 홍범도 장군의 묘라고 써있어요 아무래도 소련 당시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남북에 약간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모셔간다 우리가 모셔간다 카자흐스탄은 양쪽 다 수교 국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손을 들기에는 어려웠겠죠 결국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의 유예를 78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고려인들에게도 뭔가 좀 마음속 영웅 같은 존재인데 홍범도 장군 거기에 이제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운한 마음도 그래가지고 유예를 모셔오기 전에 그 미웨를 실은 비행기가 그 고향 상공을 세 바퀴 돌았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떠납니다 인사하시라고 그리고 서울로 왔다고 하죠 아 너무 뭉클하고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네 우리가 그 알지 못했던 이런 그 우리 구국의 영웅들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부터 윗도리가 좀 마음이 걸리던데 잠깐만 브랜드 좀 유니클로야 이거 유니클로 아니야 유니클로야 100% 아무리 봐도 유니클로거든 그 스타일이 아까부터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거 봄을 이거 이거 내가 동대문을 샀어 동대문 아 형 한 번만 확인하자 형을 위해서 내가 동대문을 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동대문을 내가 동대문을 왜 사는 줄 알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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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은 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겠다 안 된다니까 야 저걸 사소하네 일본을 사소하네 빨리 보내드려 보내드려 처신보일까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현실이요 현실이요 네 현실이고 독립운동 그렇게 한 시간을 얘기를 해도 옷은 유니클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홍범도 장군님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도 하지마 뭘 인사를 해 인사도 하지마 유니클로 일본 역할을 더 잘하더라고 막상스럽게 대한독님 만세 GGGGGGGGGGGG Moore들의